전해드린 대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오늘 구성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전청조 씨 사기 행가 피해자 15명, 피해액 19억 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처벌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조가 형법이 아니고 가증 처벌을 하고 있는 특정 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피해 금액이 지금 한 20여 명 가까운데 거기에 대한 19억 원 정도 지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경가법상의 5억 원 이상 피해 금액이 50억 이하일 경우에는 현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플러스 사기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같은 금액을 벌금을 같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사건을 실질적으로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창조 씨와 같은, 전청조 씨와 같은 케이스는 제 기억이 한 10년 조금 되지 않아야 한 그렇게 어떤 선고가 된 적이 있고 같이 옆에 이제 공범으로 있었던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형 5년 선고했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어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지금 다투어 주고 있는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청조 씨, 체포가 되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혹시 이제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청조는 이 절차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구속 수감이 돼 있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사기, 그러니까 동정정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남현희의 진술을 통해서 여러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장을 통해서 증거가 본인의 인터뷰 육성을 통해서도 사실상 차고 넘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을 한다? 그러니까 영장실질 단계에서 영장 발부율이 거의 100%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함으로써 그렇게 이런 진술을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은 최소한 도주와 증거인멸을 우려는 없구나. 본인이 죄를 인정해 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전청조 같은 경우에 누범 기간입니다. 형 집행 종료가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동정의 정가가 다시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실형의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중형을 면하기 어렸을 때 도주 우려 또한 높다라고 판단받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남현희 씨가 과연 공모를 했을까 여기일 겁니다. 남 씨가 범죄 수익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 이 여부도 밝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 돈 자체가 범죄 수익인지 여부를 떠나서 결국 범죄 성립 여부는 사기죄와 관련해서 같은 행위를 어떻게 보면 같이 행위 분담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이 부분인데요. 전혀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남현희 씨 얘기처럼 무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총조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 10월에 거쳐서 인터뷰를 한 이후에 알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정작 전 총조 씨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가 올 2월에 본인이 마치 제별 3세처럼 꾸미기 위해서 기자들과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들통나서 이미 올 초에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다 알고도 지금까지 묵인하고 왔고 더불어서 펜싱과 관련해서는 그 펜싱 사업을 도와달라까지 했다고 한다고 하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전 총조 씨의 어떤 말이 다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경우에는 결국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묵인을 냈거나 아니면 그 범죄 피해자들이 전 총조 씨를 보고 내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남현희 씨를 보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의 지위로 조사를 받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전 총조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로 지금은 법률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소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무고 성격이 있다고 해서 역으로 고소당한 부분은 피고발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씨가 운영하는 이 펜싱 학원의 수익금 남현희 씨 통장으로 바로 입금됐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사실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같이 동거를 하고 어떤 부양의무, 동거의무, 협조의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른바 사실혼 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어떤 이성 간의 결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결국 전 총근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현희 씨를 이용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기의 파트너를 한테 이용당했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이용한 어떤 느낌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결국 본인은 펜싱을, 파업하는 데 어떤 실무를 담당을 하고 또 이제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떤 투자를 해오도록 하는 담당을 하고 그러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어떤 피해 금액도 본인 계좌로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남현희 씨가 과연 정말 처음부터 어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는 일방적으로 당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진술에 상당 부분은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